오우 이게 뭐지 이야 이것은 바로 코카소스 이른바 키론 근데 이게 뭐야 이 뿔이 뭐야 이 뿔이 뭐야 이래가지고 코카소스 할 수 있어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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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바로 진정한 코카소스다 키론이다 우와 동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화 자 으하 자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코카소스 키론 장수풍대입니다 키론이 여러 아중 있습니다만 이 녀석은 바로 인도네시아 수마터라섬 수마터라섬의 코카소스 키론은 바로 칼코소마 키론 잔센시 이 녀석은 크기가 한 85 85 정도 되는 중형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단각입니다 단각 뿔이 짧은 놈입니다 아하 85 플러스가 장각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 수마터라 맹쿨루 쪽에 있는 이 키론들은 약간 단각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으흠 85 플러스 키론 잔센시 단각 무엇이 없다고요 무엇이 없다고요 그러면 장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장각이죠 장각이죠 이 키론 장수풍댕이 잔센시의 특징은 바로 이 키 예 앞부를 보면 매끈합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매끈합니다 그게 바로 수마터라 잔센시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 녀석은 바로 95 플러스 95 플러스 약간 대형에 막 시작하는 대형을 시작하는 95 플러스의 장각입니다 물론 95 플러스가 단각도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95 플러스 정도 되면 이제 장각이 나오기 시작하죠 멋진 뿔 멋진 뿔 보이십니까 이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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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전투 병기입니다 이 녀석은 진짜로 힘이 세서 이 발톱에 막 살이 찢길 정도의 그런 강력한 그런 자 보십시오 우와 무섭다 날카롭다 우와 여기에 걸리면 그냥 살이 뜯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석들은 이렇게 뿔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진짜 손가락이 들어가면은 바로 올려가지고 부셔버리는 그런 강력한 뿔을 지닌 이런 강력한 병기 곤충병기 곽카소스 키론의 모습입니다 바로 95 플러스 카코소마 키론 잔센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멋있죠 자 위에서 오면은 쭉 뻗은 뿔 하며 최고의 곤충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역시 이 녀석이 아니죠 바로 동영상 속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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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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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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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키론 이게 설마 곽카소스 하지만 맞습니다 이 녀석은 바로 잔센시 초소형 55입니다 아하 귀엽다고 해야 되는 거야 덩치는 또 커요 덩치는 또 커가지고 아하 근데 뿔 보시죠 뿔 아 정말 아 정말 요런 것들도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콜렉션 할 때 요런 것과 장갑을 같이 이렇게 놔두면은 비교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아주 앙증맞은 뿔을 지닌 초소형 키론 콜카소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흠 흠 크로브는 이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이냐 아니지요 이제 하이라이트는 항상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보여드리도록 아차 아차 일단 크기 비교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 동영상으로 이어갑니다 자 비교하십니다 앞에 게 95 플러스 95 플러스 두 번째 거가 85 플러스 85 플러스 세 번째 것이 바로 55 55 플러스 되겠습니다 자 비교해 보면 요렇습니다 으흠 재밌죠 요렇게 해서 폐본산재에 딱 꽂아주면 아주 좋은 비교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으흠 자 이제 드디어 하이라이트 시작합니다 자 이 녀석입니다 써 있죠 120 120 120 와 자 보십시오 이 두툼한 뿔을 우와 당당한 120의 거카소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120이면 초대형 입니다 초대형 120이 사실 뭐 한해에 몇 마리 잡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귀한 거대한 거카소스 되겠습니다 와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다 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쭉 뻗은 우와 두툼한 뿔 최고의 곤충 아닙니까 여러분 아하 자 그럼 또 비교사 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120과 95 85 55 자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짜자자잔 짜자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가 코스마 코카소스 가 코스마 키론 잔센시 입니다 아하 멋있지 않습니까 120 초대형과 초소형 우후 자 가만 있어봐라 가만 있어봐라 일단 올렸으니까 그러면 또 만천의 자랑 만천 건축맘과 홈페이지 이벤트방에서 반기 할인방 에서도 한번 또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 속에 나오는 이 네 마리는 바로 만천의 이벤트 번개 할인방에서 파격 할인 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공하는 이벤트를 한번 해 봅니다 아하 자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칼코스마 키론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칼코스마 코카소스 잔센시 만천 홈페이지 필요하신 분 바로 만천 홈페이지로 고고 파격 할인 한번 해 봅니다 아하 야 근데 진짜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역시 아시아 최강곤충 아시아 최강곤충 바로 코카소스 동영상 이었습니다 자 고카소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맘천 입니다 맘바 이야 정말 최고다 이건 으아 굿굿굿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까지